여러분 안녕하세요 양념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갑오징어 요거 쪄왔어요 여기는 내장만 해서 가지고 온 거고 여기는 돈까스처럼 한번 튀겨봤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요거부터 먹어볼게요 알이 꽉 찼어요 OO ones 2 2 또 5 2 2 3 4 1 companies 전良 5 4 2 4 오징어 쌀 먹는 것 같아요 쌀! 식감이 밥먹는 것 같아요 대장 쪽 미가말바다 진짜 맛있다 여러분,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너무 맛있어 드세요 너무 맛있어요 골고루 뼈가 너무 많아서 눈물이 진짜 얇은래 뼈가 매운 맛 너무 맛있어서 치즈가 너무 쫄깃하고 뼈가 매운이 끝이 더 России 뼈가 매운 맛 이 뼈가 매운 맛 뼈는 뼈가 매운 맛 뼈가 매운 맛 만족한 맛 너무 맛있어 짜장 맥주 먹고싶은데? 손이 더러워 가야겠다 맥주 먹고싶은데? 손이 더러워 가야겠다 시크릴맛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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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오늘 갑오징어를 먹어봤는데 내장이 진짜 장난아닌 거기서 큰 애들로만 가지고 왔는데 한 마리만 보고도 배가 엄청 부르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너무 맛있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